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MB 사면 말이나 됩니까? 반성하지 않은 파렴치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 MB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 다수도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오늘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에서 MB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은, 언론인 여러분은 2017년 그해 겨울, 2017년 이맘때 플란다스의 계를 기억하십니까? MB 다스는 누구입니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스 주식을 매입하는 국민주식 매입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것을 플란다스의 계로 명하고, 3주 만인 2017년 12월 21일, 150억, 약 3만 6천명이 참여한 플란다스의 주식 개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3만 6천명에 이르는 150억이 모금되자 검찰이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 날, 17년 12월 22일, 10년 전에 무혐의로 종결났다고 재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MB 다스 소유주를 밝히는 검찰 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17년 12월 22일 날 검찰이 발표를 하고 몇 달 후에 걸친 검찰 수사 끝에 MB를 구속시킵니다. 즉, MB는 검찰이 구속시킨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자 원했던 국민들이 플란다스의 계를 조직해서 MB를 구속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MB를 사멸할지 말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플란다스의 계를 통해서 150억 돈을 모금했던 3만 6천명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MB 사멸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촉발할 것이다. 그런 우려와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5년 전에 플란다스의 계를 주도했던 그 당시에 국민운동본부 실무책임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MB 사멸 반대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옆에 계신 분이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사무국장님이시고요. 또 나머지 두 분은 실무자, 옆에 계신 분은 실무자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 안병영 사무국장님께서 성명선을 낭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안창용입니다. 같이 나와 있는 멤버는 조용래 집행위원입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MB 사면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절대 MB 사면은 안된다는 국민들의 뜻을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가 대신 전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일 과연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렇게 반대하는 절대로 안된다고 얘기하는 MB 사면에 대해서 진짜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한 MB 사면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농단과 민심을 예매한 MB 사면 절대 반대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결국 MB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였고 28일 내일 국무의회 의결을 거쳐 수백억 원대의 뇌물 횡령 범죄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8억 원을 선고받은 MB를 사면한다는 계획이다. MB 사면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는 반대 54.3%로 국민 절반 이상이 MB 사면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MB 사면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등이 없고 국민은 안중이 없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지난 2017년 겨울 생계와 추위를 뒤로 하고 광장에서 오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오랜 수고로움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다스 의혹, 도곡당 땅 의혹, BBK 의혹 등 국가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착복한 MB에 대해서 국민이 결정한 법으로 처벌하고 부정축제한 범죄 수익을 찾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플랜다스에게 프로젝트를 전개하였고 정의로운 국민 민심은 MB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불과 시작 22일 만에 3만 6,477명이라는 자발적 참여와 전 국민적인 압박을 통해 검찰과 국세청 수사를 이끌어내 MB를 형사처벌하게 하였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았다. 당시 검찰들이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반하지 못하여 과거 그들이 꼬리곰탕이나 먹으면서 면죄부를 주었던 MB를 구속 수사하여 법의 심판대에 결국 세웠고 MB의 범죄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백일화에 드러났으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8억의 주명을 받았는데 이들이 다시 MB를 사면하기 위해 정권의 홍의병이 된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뜻에 의해 엄중한 사법부의 무거운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민에게 사죄의 한마디 하기는 커녕 범죄 수익으로 축제한 검은 재산까지 향유하며 벌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권인지 목 놓아 묻고 싶다. 역사는 권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왜곡될 수는 있으나 항상 정의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정권은 잘못된 판단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27일 MB 사면을 의결할 계획이라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전하며 경고합니다. MB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 MB 사면을 의결할 경우 국민의 뜻과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법치 농단 세력은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의 심판대에 설 것이며 역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부를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온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삽제는 이쪽으로